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피부가 빠져가지고 블리가 누구야 블리가 매니저가 됐는데 뭐지 디아블로 등장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말을 또 이상하게 하시네 어 여러분들 전 좀 자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에 와 그래도 좀 자고 왔었죠 나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잤어 2시간 3시간 어 가자 얘들아 자 일단 오늘 디아블로 할 멤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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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롬에서 할 듯? 남는거 아닌데? 가자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아 배고프라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어요 고기 안돼 아침부터 고기를 어떻게 먹고 아니 저기 그 뭐야 해장국 먹고 해장하고 오늘 밤새 달려야 돼 수리야 몇 년 만에 보는데 키가 좀 준거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이만했어요 와 지금 여기 올라가있다 아 아 상걸아 네? 넌 너무 말랐어 진짜 어떡하니 진짜 상걸아 어? 아 상걸이 너무 말랐어 살 좀 쪄야돼 진짜 우리 식단이랑 한번 따라해 너 정도 사이즈면 초코슬램 하시는데 아니 초코슬램이 나올 줄은 몰랐네 초코슬램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상걸이 마른거 봐 아 진짜 이거 안 터지나? 어 내가 갔다 올게 그 뭐야 지하 1층으로 와 지하 1층 지하 1층 아니 근데 평이 너무 좋던데? 디아블루 여러분들 어 일단 해장국 먹고 해장국 먹고 해장국 먹고 이제 8시에 하니까 딱 맞춰서 딱 하려구요 여러분들 응 어 아니 평점이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온 RPG 게임이라서 저도 RPG 좀 좋아해서 네 오늘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아임닭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도 있으니까 네 아임닭도 지금도 살 수 있으니까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방송 때 많이 몰리니까 네 방송하기 전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아 저 피부가 지금 피부과 주사를 맞아가지고 네 이게 빨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맞아 아니 율리에스 형님이 쪽집어 내셨던데 운동 같이 하자고 어 그래서 율리에스 형님이랑 운동 같이 하려고요 여러분들 어 어 그래가지고 같이 하려고 어 잠시만요 터지나 흥민아 흥민아 니 이거 나올 줄 알겠나 어 아니면 아니면 이거 들고 저 위에 좀만 좀만 가 있으라 어 내가 이거 들고 올게 어 올라가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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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살이 빠졌다기 보다는 저도 좀 골아 아파가지고 골맞어요 아 누구시냐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봉준이 형 부산에 있을 때 초창기 때 같이 방송하던 흥민이라고 합니다 선흥민 아니고요 요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새는 이제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는게 아니라 방송해요 따로 노출되면 왜 흥민이세요 물어보는게 또 이제 많아져가지고 하아 하아 설명하기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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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쿠대장 봉준이 지어줬다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걸 어 하아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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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림놈 주수 모르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으 하아 나 ladies Hip 하아드 식사하셨습니까 밥먹으러 가자 해 than 차여연 너 다이어트게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거 맞지 하아 하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 수야가 빠졌잖아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게 여기가 안 빠져 아니 그래도 난 빠졌다고 사람들이 말해 저도 수야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타이오빠도 자세히 보면 빠졌어요 여튼 뭐 어찌 됐든 간에 한 달 뒤에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해장국은 먹자고 제육볶음 없어요 거기? 메뉴 고르는 것부터 가요 메뉴 고르는 것부터 가 일단 살려서 저희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아 맞아 아니 상걸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하기로 신청을 했어? 아무도 신청 안 했길래 진짜 감동이다 아까 댓글 하나 있던데 시작하니까 댓글들한테 그러니까 와 재밌겠다 이런 댓글 받고 아 이거는 내가 가야겠다 아니 저기 그 뭐야 어? 저기 백반 라면 집이 있는데? 가자 가자 아 근데 그래도 조금 이따 다이어트 킹은 개풀 무슨 라면? 라면 말고 그냥 그나마 국물 안 먹으면 살 안 쪄 아니 그나마 좀 건강한 한밭집 없어요 여기? 해장국 먹자 해장국 근데 해장국이 몸에 존나 안 좋은 거야 진짜? 나트륨 덩어리에 제육볶음이 낫다니까 미역국 아니 해장국이나 제육이나 제육 상추에 사먹으면 괜찮아 같이 먹으면 또 장모님 해장국집 가자 여기 맛있어 나 믿어줘 진짜로 해장국도 마늘이랑 먹으면 돼 그래 거기 사이드 있어요? 사이드 있어 사이드 찾는 거부터가 이미 글렀네 너 그냥 다이어트 킹 그거 제발 안 나왔으면 안 되지 아 시발 너가 안 하면서요 살도 같이 빼자고 있는데 살이 더 찔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합숙을 좀 고민한 게 일단 우리 둘이 모이면 재앙인 게 계속 처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서로 얼굴 보면 땡기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어제도 회식에다가 먹으면 저기 아이스크림집이 있다고 아니 치팅데이 치팅데이라고 하시면 아니 얘 만날 때마다 항상 치팅이야 아니 나는 지금 나는 가만히 나 잘하고 있었는데 얘 만날 때마다 치팅된단 말이야 볼 때마다 식욕이 막 둘 다 그냥 땡겨 그냥 어 나도 오늘 살 좀 쪄서 가야겠다 그래 너는 살 좀 쪄야 된다 근데 수현은 우리 식단 따라 해야 돼 어 수현아 너 안 됐다 너 저 해장국집 가서 우리 식단 따라야 아니 배턱 줘요 아니 진짜로 배턱 줘 아 그냥 먹어야 돼 똑같이 먹으면 진짜 배턱 줘 아 건강 안 좋아져 진짜 나 건강 너무 안 좋아 어 먹어야 돼 그래 말이 안 돼 그리고 이따 한 10시쯤에 햄버거 시켜서 먹어 우와 쉬면 안 돼 입이 야 그 정도면 쉐이크 같은 거 먹어 야 그 정도면 우리 죽어 10시에 햄버거를 왜 또 먹어 어? 그 정도면 우리 죽어 끊임없이 먹는 게 돼지가 되는 기준이었어 그래 어 안 돼 아니 나는 마실 거 먹으면 배부른데 와 나는 애들 특이야 아이스티 이런 거 마시는 거 와 마실 거 먹으면 배가 없지 난 아이스티 가요 카페모카 이런 거 먹어 마실 거는 목을 축이는 건데 배가 부는 게 이상한 거 아니 마실 거 먹는데 배가 불러? 어 아이스티 이런 거 먹으면 배불러 와 야 너 레전드로 다이어트킹 역사상 최초로 응 차라리 살을 찌워가지고 하하하하 형제 나 여기서 덧짐 죽어 하하하하 아니 마지막 공개에서 시발 어쩌라고 덧짰는데 이렇게 하하하하 시천하들도 나라가 안 쳐주고 영자 구함이야 뭐야 나라가 안 쳐주면 박수 쳐줄 거 같은데 하하하하 대단하라고 저 정도면 인정이다 이 정도면 그래 둥근 게 낫겠다 하하하하 오히려 좋아 어 좋을 거 같은데 흠흠 근데 오늘 저기 그 뭐 좀 정확하게 좀 약간 랜덤으로 이렇게 그 템 뜨는 건 디아랑 똑같은 포메이션이구나 어 똑같이 그 랜덤 아 그래? 디아가 그 맛이죠 그치 아니 그러면 나 좀 궁금한 게 이게 뭐 거래소는 안 열린다는데 팔 수가 없는 거잖아 아마 나중에 열릴까? 처음에 안 열리고 맞지 어 좋네 그러면 난 그게 더 좋아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어 잠시만요 아 템이 거래가 된다는데? 어우 너 그거 맛있겠는데 나 우거지 좋아해 등급별로 안 돼 등급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된 걸로 어 아 알람 꺼서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고요? 아니 어제 씨 나 죄빡쳐가지고 아 아니 내 주위 BJ한테 제발 알람 좀 그만 보내라고 카톡이 존나 많이 왔다니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프리카 오류야 아 진짜로 나도 오빠 많이 급한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나라도 펀딩 해줘야 되는 거 물어봤잖아 아니 진짜 많이 급한 줄 알았어 아니야 어제 펀딩 내가 제일 많이 걸렸는데 아 그걸 먹었네 아 사연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앉아도 되겠습니 아 사람 있구나 아 많이 있구나 아 여기 앉겠습니다 아 냄새부터 맛있어 전병 전병 여기 앉아 저기 사람 맞나요? 지금 저기 사람 맞나요? 저기 바깥에 한번 이거 봐봐 아 아 예 왜냐면 여기 있는 나중에 사람이 많아져 아니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져 아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래 여기서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주문을 어 그 뭐할래 일단은 일단은 김치전이랑 어 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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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이랑 어? 아씨 뭔 소리야 계속 오 우거지탕 아 일단 뭐 봐봐 뭐 해봐 어떻게 되나 봐 진짜 킹이 대박 설렁탕 나 설렁탕 난 우거지 사장님 두 분 하겠습니다 네 너 설렁탕? 어 설렁탕 두 개랑요 그 다음에 우거지탕 하나 그 다음에 아 설렁탕 세 개 네 설렁탕 세 개 우거지탕 하나 그 다음에 김치전 하나랑 전병 반반 아니 오빠 웃긴게 이만큼 시켜놓고 제로폭시 없냐고 원래 그래 돼지 투기라니까 아 카메라 갖고 해드릴게요 저 여기도 좀 아 여기도 하나 아 여기도 하나 소야가 좀만 옆으로 가 너 끝이야? 응 응 우금만 따르고 올게요 응 제로국밥 그래 아 됐다 아 이제 수야가 신청한 이유가 있네 네? 이 돼지들 앞에 있으니까 엄청 이뻐 보이네 아 극복가 노린거구나 아 얼굴 얼굴부러지려 하는거지 너 살 빼고 왔지 뭐 깍고 왔지 아 너 살 어 너 다르게 보일라고 어 너 다르게 보일러 깍고 왔어 나 오늘 살 찌려고 왔어 아 수야 이쁘네 어 재밌겠다 오늘 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 혼자 하기에는 좀 나도 이러고 같이 해야 재밌어 같이 해야 재밌어 원래 RPG는 항상 같이 해야 재밌어 아니요 직업 나 뭐할까 너 무조건 바바리안 바바리안 자기처럼 생긴거에요 그냥 아까 생긴걸로 봐서 진짜 완전 바바리안 아니 근데 내가 그 뭐야 그걸 했었거든 바바리안 저기 그 벨타트 했었는데 나 이번엔 좀 바꿔줘 나 마법사이피 무사히피 무사히피 아 포사잇스템아 지금 1티어를 해 그래? 제일 보는 맛 있긴 하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제일 보는 맛 있긴 하고 그러면은 브리자들 원래 대대로 브루이드가 최고라는데 브루이드 초반에 아 진짜? 너희들한테 버스 타면 되잖아 그거도 아무도 모르지 아 내가 너희들한테 버스 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또 이걸 저기 출신해도 몰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블리자드니까 대대로 법사가 사귀라니까 아 맞아 블리자드에 딸 마법사가 블리자드에 딸이잖아 그래 일단 가서 해봐야겠다 하나가 목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곰폼으로 변시되어 이미 드로이드야 드로이드 본품으로 변시되어 있는 거라서 마나 잘리면 이제 필요겠죠 아 현질 안돼요 디아는 여러분 지금 계속 시청자들이 계속 디아 현질 얼마 하면 되냐고 계속 해봐가지고 디아 현질 안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매장 보고 열리면 될텐데 내가 아마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네 그래 그때까진 박스씨야 아 근데 그 뭐지? 그건가? 디아2랑 비슷한 시스템 시스템은 똑같지 그냥 이제 계속 세탁 깨고 1레벨에서 50레벨까지인가 그렇게 나오고 50레벨부터 100레벨은 템 세팅해가지고 아 그 하드보드 가는거야? 그런거 아니라 템 세팅해가지고 반복하는거 있잖아요 디아 스토리 알아요? 응 얘는 다 알지 아이구야 별게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랑이니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디아3는 망했었어? 망했어 근데 그래도 하는 사람 많았어 아 그래? 형타 졌잖아 근데 디아2가 워낙 잘 돼가지고 디아2는 우리 어렸을 때 디아2는 말도 안되잖아 그때 너무 잘 돼 그거를 이제 못 뛰어놓는거지 형타는 졌어요 나 진짜 디아2는 아직도 생각나 진짜 카오방 들어가가지고 날잖아 진짜 목사냥 이렇게 몸몰이 해가지고 목사냥하고 어 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로 어 이번엔 근데 평점이 좋더라구요 그니까 메타스코어 91점이야 아니 지금 메타스코어 그냥 매번 믿으면 안되긴 해 맞아 낚시도 살짝 있어 아니 지금 백종원 형님 지금 대기중이라고 맞아 댓글 다졌지만 백종원 형님 지금 대기중이야 지금 너무 재밌다 어 그래 어 아 맞다 그것 때문에 뭐 방송 역대 캐슬링한다는 얘기가 있어 걔네들이 권익했지마 게임이 뭐 와볼때부터 잘 미켰다 그래 내 화면 보여주냐고 그러잖아 너희 둘중에 한명 해가지고 내가 다 했잖아 그래 너 한 다음에 나중에 시청자들한테 나중에 시청해놔 물어보죠 나중에 시청 아니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지 아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난 상관없는데 내 방 시청자들은 내가 RPG 게임하면서 답답해 그 맛에 보는 거지 답답하면서 보는 거야 그 맛에 보는 거지 맞아 근데 돌아가면서 보는 게 재밌겠다 왜냐면 내 마법 쓰는 거 스킬 어 다 다르니까 지갑 다르게 할 거거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없어요 버퍼 버퍼 없어요 버퍼 없어요 아 이거 캐스팅 홀로 간다 아 버퍼 힐러 서버 서버 아 서포터 없냐고 서포터 없냐고 디아는 다 공격이야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야 어 서포터 오고 싶은데 아 여기서도 서포터를 한다고 어 하지만 뭐 여기 서포터야 어 드루 아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긴 하다 드루이드가 버퍼에요? 어 함성 같은 걸로 버프를 주우긴 해 어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어 형이 한 거야 함성 있다 함성 맞아 그래 무친 함성 참성바바람으로 유명했어 내가 얘네들 벚꽃에다가 무친 함성 아 드루이드가 개 사귀라는데 어 아 그래? 아니 초창기 초창기 베타 때는 똥이라고 했는데 진짜 맞아? 아 이거 낙는 거 같은데 친구분들이 아닌가? 마지막 베타 때는 좋아졌다고는 들었는데 낙는 거 아냐? 사귀라는데 후반이 개농사 그러면 똥이다 왜? 후반 갈 우리 오늘 후반 못 가자 하하하하 전할래요 후반은 못 가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형이 소설어 너 도저 로드하고 드루이드하고 나 네크로맨서 지금 딱 직업 4개인가? 야 빨리 먹어야겠다 7시 20분인데? 근데 네크 네크 빼래요 네크 별로라는데 왜 이렇게 벌써 20분이야? 그러게? 시간 딱 먹으면 돼 형수 페이스대로 먹으면 돼 형수 페이스대로 수요가 조금 수요가 조금 수요가 조금 얘가 전병 반반이랑 김치점이 전병 반반이 여기고요 저는 김치점입니다 저는 힘 안 내야 되는 게 저는 한 입 먹고 안 먹어가지고 아니 아니 이미 안 내셨어 이미 안 내셨어 왜냐면 여기 우리 집이랑 5분도 안 걸려 가까워서 금방이야 그러면 내가 차를 1층에 놔둬 테니까 민성아 그거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은성이가 미리 다 켜놔 그냥 들어갈 준비해라 그럼 오케이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 이거 뭐 혹시 뭐 대결 이런 거 있겠지 갓겜들이 이렇게 특인데 맞아 아 무조건 사녀 평일 아침이긴 한데 무슨 서버도 터진다던데 아니 그니까 무조건 터진다던데 10개 난 그 한 12시 학생 무슨 뭐야? 아니 그니까 이거 먹고 이거 급하게 먹고 가서 햄버거랑 콜라랑 이렇게 하고 아 그건 여유롭게 어 여유롭게 먹고 여유롭게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게임하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때 그때는 자로밥은 됐던 거 같은데 아닌가? 그때 좀 터졌잖아 너 계속 사라지는 애 많이 했었잖아 아 아 계속 그런다니까 심지어 그때는 베타잖아 지금은 오픈이고 아 베타랑 다른가 저는 3년차 때 했을 때 계속 튕겼는데 이름값이 있어서 연차 쓰시고 반차 쓰시고 하시는 분들 많았고 오늘 아마 터질 거야 아 그래? 무조건 터져? 어 RPG 또 할 게임이 없잖아 PC쪽은 원래 터졌을 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봐 아 맞아 빡사 게임하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 보고 바로 들어가잖아 빨리 들어가는 사람 보고 누구 들어갔대 하고 우르르가고 바꾸기 졸나고 누구 저 죽겠다 그러면 우리 넷 중에 한 번 한 명은 들어가겠지 대결은 우리 네명은 우리 네명은 그래 우리 네명 중 한 명은 되겠지 오늘 디아 때문에 다 연차 썼다는데 아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 디아블로 형 어디서든 기억 안 근데 금요일이잖아 디아인데 그래 할 게임이 없겠네 이거 PC 쪽에 할 게임이 없어 RPG 쪽에 특히나 모바일은 많은데 PC RPG는 할 게임이 없어 네 아이야 이거 다 노아 매입해서 없다 이거 밖에 없으니까 응 아 좋다 여기 있다 그러게 사전 오픈이라서 난 안 터질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 이제 한 만원 한 만원만 더 내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디아블로 추억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아 그거 맞아 우리는 다 서른 살이 됐구나 이 사람들 그걸로 안 샀나보네 얼티미 형들 얼티미 나 얼티미 디럭스 디럭스 그거 맞아 제일 비싼 거 아 그치 14만원인가? 우리랑 함께 못하는 거 13만원 14만원 최고 가성비가 제일 비싼 거야 판매 거기 적혀있는데 최고 가성비 적힌 게 제일 비싼 거 얼티미드 에디션 아 그래요? 어 근데 디럭스랑 만원 밖에 차이 안 가운데 거 아니 근데 이거 50까지 찍는데 레벨 50까지 찍는데 한 며칠 걸려? 하루면 되잖아 하루면 50이 죽어? 빡빡 쫙 하면 돼요 쫙 달리면 돼요 만렙이 50이야? 아니 100렙 어 진짜? 응 하루면 50은 될 거야 근데 이번에 컷 씬 있잖아 스토리 나오는 씬 그게 퀄리티가 졸라졌어요 아 그래? 그 막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막 시네마틱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보다 완전 그거 보면서 해야 되나? 그럼 네가 앞으로 가야겠네 난 솔직히 말할게 난 다 스킵 아 나도 스킵 중이야 어 아니 디아 스킵 할 거면 지옥 그 찜찜한데 왜 가고 거기에 나중에 유튜브로 보는 거 아니 그 유튜브로 보면 설명도 해줘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면 압축해서 아니 그 창자 티 나고 이거 들었는데 왜 가고 스토리 안 볼 거면 그래? 그래 그 아줌마 이름은 안 와? 몰라 릴리트 그래 릴리트 아니 불리트 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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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쭉쭉 빼야지 또 이제 야 근데 왜 오픈을 넣는 거야? 오픈하고 먹고 도망간다 해서 오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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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고 아 그게 아 아 요이 땅 하고 달리면 내가 국밥집 오픈하니까 몇 신전에 한번 해봤어 진짜야 다이어트킹 아니 다이어트킹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오빠가 살 안 지는 거지 진짜야 아니 제로 국밥이었나보네 그러니까 제로 국밥 먹었네 나는 오픈 빨리하고 먹고 런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뭐 나이키 오픈하니까 아 디아패 빨리 먹고 런하는 거 빨리 찍는 걸 런 안 빨리 레벨 찍고 런하는 거 런이 뛰다 아니야? 맞지 난 도망가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지금 아 나 쓸데없어 빤스런 이런 느낌들 빤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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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 없애 되겠다고 아까 너가 앞에서 해 응? 너 앞에서 해 그 흥이가 잘해 어 너가 잘해 왜냐면 내 방 시청하는 분들 너 솔직히 말해서 내 방에서 옛날부터 민심 좋은 애들이 많이 없거든 근데 얘가 민심이 제일 좋으니까 저는 형 똥을 진짜 다 깠으니까 아직 닦았으니까요 닦아 달라고 많이 했잖아요 깜짝 감잔동이 풀 때 야 여기는 사람들 지금 다 몰라 입이 열면 큰일구나 지금 이제 멀끔해졌는데 그땐 괴물이였는데 막 오늘 디아블로 조금 닫고 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서 아 진짜냐는 거 묻힌다 별에 뵐 거 많이 했어요? 병들도 없고? 아 근데 진짜 우리 감동도에서 별에 뵐 거 다 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콘텐츠 다 하는 거 같다 그거 기억나는데 맨 처음에 했던 거 아닌가? 그 목욕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물 파내기? 아 그것도 당연히 그때 봉준형 진짜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약간 콘텐츠를 넣을 때 처음이라기보다 그 그때 비글즈랑 아 강컴퍼니 맛대결 맛대결 했었어 강컴퍼니 콘텐츠로다가 물로다가 봉준형 되게 신경 많이 썼어 다 보라방송 완전 황금기였어가지고 우리 진짜 어느 거까지 했냐면 우리 신발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런닝밴드였어 진짜로? 진짜 재밌었는데 거폭 형님 김정국 형님 이미지잖아 거폭 형님 신발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공장단지에서 우리 공장단지에서 근데 새벽이야 새벽에 재밌었어 재밌었어 근데 우리 1인 팀 4인 팀 맞아 맞아 숨어있고 숨어있고 재밌었어 근데 그때 우리 학교라가지고 많이 안 봤어 4천명이 있었어 뭐 또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지금 뭐 말이 될 거야? 근데 또 하면 안 돼요? 우리 구간에서 많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런 소리 우와 음 진짜 어 이게 뭐야? 감자 감자 어 안에 갔네? 잘나는 감치랑 메밀인가? 흠 대신이다 실제 대신함을 결평 아구야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야 야 그것도 좀 하는데? 뭐요? 뭐요? 50분 아래? 아 아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언제더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언니랑 일본에 갔는데 둘이서 5일 갔거든 메이드 카페를 갔거든 응 근데 거기 간판에는 엄청 예쁜 언니들만 있는 거야 나 진짜 기대하면서 갔는데 나 진짜 충격먹었어 사귀었어? 어 완전 사귀어 니가 잘못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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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키아바라에는 완전 그 메이드리밍이라고 완전 유명한 데 갔어 그래? 니가 너무 진한 데 갔어 아키아바라는 그런 곳이야 아 우리 오삼아 사줬잖아 어 거기 이제 그 여기 이제 머리띠에고 갑대팬만 쥐어주면 딱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아 아 그래서 우리 우리 테이블 옆에 이렇게 생긴 분이 여기 카메라 매고 카메라 매고 생일인가 봐 그래가지고 막 굵고 거기 메이드 분들이 막 그 축하노를 불러주고 아 한토비 오늘 오늘 했어 하면서 사진 찍는데 돈을 내야 돼 어 사진을 찍는데 돈을 내야지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먹겠습니다 맛있다 양분쯤은 밥을 마는데 비싸가지고 얼마인데 자리세가 있어요 자리세가 1인당 2만원? 만원? 만원 2만원 하고 저기는 밥을 먹으려고 한 데가 아니야 어 먹을 뻔은 별로 막 메이드에 리소를 먹으러 가는데 아 맛있게 예쁜 달 저녁 안녕하십니까 맛있다 맛있다 아니야 호민이랑 해외여행 한번 갔었거든 아직도 기억 어떡해? 나도 잊을 수가 없어 맞지? 이 새끼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이 새끼 새끼 새벽에 맨날 혼자 지워주자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좀비 마냥 응 형이 X 됐으면 전 말이 하나 풍불했어요 하하하하 네 설렁다 어딘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 마이무 물결표 물결표 마이무 꽃에 달리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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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개맛이다 아니 진짜 봉준형이랑 봉준형이랑 갔는데 아니 신나하고 들떠하긴 했거든요 봉준형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게 여행이야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여행이야 응 그게 좋지 않아 그때 또 월드폰 처리였나? 응 아니야 챔스여 챔스 챔스 처리여가지고 핸드폰 축구를 봐 어떻게 해 그거는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아니 아니야 달라 왜냐면 난 얘한테 그걸 말했지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러 가자 펍을 가자 그래가지고 펍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챔스 봤어 유일하게 나왔을 때가 축구 보러 가자고 축구 보러 가자고 축구 보러 가자고 감성있는데? 응 감성있어 근데 러시아 형님들 옆에서 막 러시아 형님들 계속 축구 얘기했어 같이 우리 응원도 제대로 못하면 쫄아가지 코날드가 뭐 계속 어째 쫄아가지고 응원도 제대로 못하거든 불고맥님들도 빡대잖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근데 디아포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왜요? 왜인줄 알아? 블리자드가 로즈 너무 아 맞아 너무 하얀색 아니야? 마이크로토프트 뭐 히트인다는 얘기 있던데? 응 아 진짜 블리자드가 진짜 이게 사활을 건 거 아니야? 우버지트도 우버지트도 잘 안 됐지 어 그거 뭐 나온다고 했는데 PVE가 나온다고 했는데 로봇이랑 싸우고 가는 거 그것도 약간 잠정 연기됐어요 취소된 거? 취소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버지트도 왜 냈냐 응 그렇게 됐어 응 그 원이랑 똑같이 생겼던데? 맞아 그래픽 마이크 살고 바뀌고 근데 이미 인수된 거 아니야? 아직 알지 아직 아니야? 그럼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다고 한다고 근데 하는 건 맞아 되라 근데 유저들은 되라되라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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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벌렴 아우 벌렴 나는 그럼 액티비전도 같이 되는 거고 아 별도로 한 거 아닌가? 나는 나는 나 이제 좋은 기업밖에 없으니까 난 스파클래프트 그치 아 임원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형 때 임원들 다 이제 은퇴했지 아니야 형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나 때 있던 그 뭐야 그 분들 다 임원됐어 아 코리아? 블리자드 코리아? 아니 다 잘렸어 다 잘렸어 코리안 코리안 다 잘렸어 아 코리안 다 잘렸어 다 잘렸어 시대기가 맛있어 음 음 아 지리는데? 음 맛있다 후추 뿌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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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 아니 김치 맛있는 집이 진짜 맛들이야 여기 맛있다니까 왜 계속 김치만 맛있어 그래 계속 얘 뭐 라면 먹으러 가잖아 드리브 집이 여기 맛있다 맛있게 오빠 아니 물어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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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꺼 한입 쓰기도 전에 남의 거 멀리 더 덜어달라 설렁땐 굉장히 좋은 거 어떡해요 설렁땅 아침에 우거지랑 시래기랑 헷갈렸어 고기 줄까요? 설렁땅 고기? 이건 살 안 쪄 단백질 야 어차피 조금밖에 안 먹어 어 맞아 맞아 데이르기 수아같은 애들 옆에 있으면 너 좋아 다 뺏어 먹을 수 있어? 아빠 다이어트 안가면서요 오리는 둘 다 같이 잘먹어서 안돼 아 오랜만에 잘 먹기 응 오리노도 근데 바이옥스킹하고 있잖아 응 오리는 그냥 운동하자 같아 아 근데 맞아 오리노나는 그 메모리얼이 있어가지고 근육에 왜 저래? 기초제 3명들 응 한국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나오네 아 아 맛있네 그냥 그만 줘 아니 근데 이렇게 멸치들은 멸치인 이유가 있어 아 못하니까 왜냐면 하루만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 입을 쉬지마 그래 계속 단 거를 먹어 아니 옆에서 돼지가 이거 더러다니까 쉴 수밖에 없었어 지금 알았어 깍두기 말고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지껏 먹기도 전에 옆에 걸 먼저 먹고 있다니까 오 맛있네 응 오케이 노력해볼게요 오늘은 그래 밤에 새롭게 배고플 때만 나 항상 말이야 해 마카롱 이런 거 좋아하지 마카롱 이런 거 좋아하지 JK 이런 거? 마카롱 이런 거 떡볶이 그렇지 어 이거 마실 거 아이스티 동굴 원래는 살 찌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떡볶이 왜?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넌 싫어해? 난 떡볶이 그냥 튀김 맛이 안전적으로 밑에 있는 떡볶이 딱 하염없이? 이모 하염없이 기다리시더라 그래? 어 아니 오빠가 싫어하는 음식들 있어요? 음 봐봐 어딨노 난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너무 애 같은 로제 떡볶이 이런 거 못 먹겠잖아 아유 맛있는데 맞지? 딱뿐이고 아니니까 애 같은 게 어딨어 로제 떡볶이가 왜 이러고 애 같잖아 애 같은 게 어딨어 맛있으면 됐지 맞아 괜찮지 로제 떡볶이 너무 애 같은데 아 근데 난 오리지널이 나 난 그래도 나는 돼지들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돼지인 게 나 햄버거를 진짜 좋아 푸파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햄버거를 그냥 안 먹었잖아 방송에서 햄버거도 안 먹고 이상 비벼먹고 으깨먹고 쓱까먹고 이랬잖아요 햄버거도 안 좋아하고 나 피자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피자를 왜 안 좋아해? 가능성 있는 돼지라는 게 뭔 말이야? 살 빠질 수 있는 돼지 살 빠질 수 있는 약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응 맞아 근데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을 좋아해도 돼요 한식을 많이 얘는 이미 혈관 다 막혔어 아 근데 요거가는 그 앞에 막 초콜릿 같은 거 쌓아 놓고 맡기니까 당연히 화자를 좋아해 화자를 좋아해 제일 제일 안될게 진짜 제일 희박한 응 이제 뭐 내일 문자 나눠가지고 이상하지 않을 거 자연산이 자연산이 근데 빼는 게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조절하면서 습관이 무서운데 좀 조절을 알아가지고 야 근데 너 방송을 할 때 계속 국어치를 해? 그냥 다이어트 특징하고 그래서 일론이 너무 텐션 떨어져는데 아 진짜? 아 예 이런 건 또 그리고 머리 쓰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머리 쓰는 게임 하면은 이게 또 계속 소비되니까 에너지가 땡겨 땡겨 내가 뜯어버려 안 먹으니까 막 밤도 땡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김치전 먹어 김치전 먹어 맛있다 와 뭐야 총화 명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식사 식사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다 쏠게 오빠 저 아이스티 응 아이스티 진짜 좋아하네 아이스티 엄청 좋아하네 난 아메리카로 응 알았어 어 그래도 그거 중상적인 거 먹네 이 오빠 원래 카페보카 중인데 대충이라니 근데 오늘 가면은 야 나 카페보카 맞아 응 오빠 피핑 빼고요? 하하하하 대충 사장 녹고서 넣어도 돼요 21분 남았어 응 엄마 형들만 나 하나 녹고 태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 가까워요 여러분들 응 괜찮아요 투자까지 됐어 다 늦어가지고 대결 보면서 하나 더 먹는 것도 뭐 그림이죠 대결이 있어? 대결이 있을 수도 있지 모르지 근데 그래? 응 대결이 원래 원조가 디아블로가 디아2 때 기억 맞아 파란문 열리는 거 응 무서워가지고 로봇으로 로딩 화면 기다리는 거 아 디아가 원조야? 유명했죠 원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들 다 설치놨어요 84기가 좀 많아 다 설치놨지 응 체크했어 다 설치 체크했어요 네? 웅준아 자바칩 프라푸치노 또 먹을 거지?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까 뭐라고요? 응 먹을 거지는 좋아하는데 여기도 뭐가 많다 천혁도 팔고 아 난 감사합니다 84기가래 여러분들 제 가면은 거의 피씨 방청이 돼있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루한데? 응 그리고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몰라 네가 앞에서 하고 우리 거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형이 해도 상관없다니까 답답하면은 뭐 우리들 거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응 그리고 형이 법사잖아요 법사가 제일 보는 맛이 있어 응 맞아요 일단 유접 형들이 아 피방에선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아 피방에선 안 된대요 여러분들 어 피방에 안 된대 어 피방에 안 된대 피방은 6월 6일부터는 돼 아 구매하거나 하면 똑같이 되긴 하는데 피방 혜택이 있나? 없을걸? 아 근데 만약에 내가 구매를 했어 그러면은 그냥 피방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피씨방 돌고 내서 먹으면 되겠네 근데 이제 피방은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할 수 있다 그것만 먹으면 아 마늘 다 쓰는 거야 피씨방 경험치 8% 아 바쁘있네 그래 피씨방 고프 있어야 피씨방 그래서 파티에 르딩은 누가함? 타요님이 하시나? 피씨방 피곤해 오! 피씨방이 약간 감성이고 좋지 않나? 요새는 피씨방 먹으러 가잖아요 어 먹을 것도 계속 집이도 먹고 뷔페도 많아 근데 여기서 먹을 수 있잖아 여기도 뷔페지 근데 우리는 경험치 7%를 주지 않잖아 아 그거 좀 아쉽다 뭐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불법인데? 그 피씨방 아이피를 따오라고? 어 하자 처리면 안 돼요? 뭐 돈도 많았는데? 그니까 무시방 필터링 되는 거 아니고요? 안 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왜? 나 방송 나중에 접으면 공진이 형 얼굴 팔고 배꼽밥 쓰래야 돼 그런 거 미리 하지 마 대주 불법 응 대주 불법 나 나중에 마지막 그게 희눅이 형이랑 서면에 술집 차려기로 했어 어 진짜? 응 황휘 희눅이 포장 맞춰 오오 괜찮지? 느낌있다 느낌 괜찮지 포장 맞춰 아직도 노래방 순위권이야 응 이번 신곡도 나왔잖아요 응 이번 신곡도 나왔어요 응 노래가 좋아 그 너 너 사장해 그렇지 사장하면은 나 빼돌볼걸? 너 오늘? 이 형 난 바지 사자 바지 사자 어 이 형 와서 그냥 마체크만 하고 이제 돈 관리 안 해가지고 난 돈 관리 안 했어 얘가 얘가 빼돌려도 올라 올라가서 난 한 20년 뒤에 돈 관리 하하 나 이번 날이 10주년이야 형도? 응 며칠에 어떻게 그래야 됐나? 9월에 4일 홍조 근데 몇주년 이런거 잘 안 챙겨? 아니 잘 챙겨 근데 10주년은 이번에 챙겨야지 왜? 피파인지래야 되니까 그래서 챙겨 아니 10주년이다 10주년 기념으로다가 초창기 와쿠티 앞에 새팩이 있거든요? 안 깐 거? 팝니다 집에 4장 있어요 나중에 진짜 진짜 나중에 먼 미래에 팔려고 했는데 와쿠티 있어요 여러분들 초창기 아 그 버큐? 응 그러고 김전동은 진짜 완전 한 6년 전? 왔겠지? 지금은 집에 왔을 게 없지? 있는데 지금 버전이랑 완전 다른데 와 그건 진짜 비하겠죠? 완전 유니크지 아니 그거 중고나라에 30만원에 팔렸잖아 와 진짜? 물 있어요? 대파 아 너무 진해하다 좀 더 페이스트 올려볼까? 응 이거 다 든든하게 먹어야 달립니다 먹을 시간이 없어 디아블로는? 아 배불러 디아블로는 진짜 먹을 시간 없다 아이스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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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쉴 시간이 없어 디아블로 퇴근술래시잖아 이거 짠거잖아 맞아 아 땡큐 다이어트 보니깐 저거랑 안 맞췄다 나왔을 때부터 내 걸 먼저 보더니 벌렁탕 냄새 맡기니깐 바로 보네 후회했어 오죽하면 일주일 연체 쓰고 다니는 팀도 있음 되어서 고맙습니다 와 배불르다 먹어 먹어 고기만 좀 먹어 맛있어 김치점만 좀 먹어 맛있어 김치전이 진짜 맛있어 배가 부르냐?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침이라 그런가? 잠시 전에 먹었잖아요 주식까지 다 행복해서 먹었잖아 아니 돼지들은 이게 이렇게 삐져버려 왜 먹는 걸? 아니 아까 나 왔을 때 흥민 오빠가 밥 먹고 와서 아침 안 먹을 거 그러던데 아 맞네 우리 어제 새지겠구나 어 새지겠다니까 나는 아침 안 먹는 줄 알았어 근데 일어나자마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와 어제 민구가 삼겹살 구워주는데 와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타이어가 다 처먹더라 너가 그냥 먹어보래네 와 내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 덜 익었다고 얼마나 급했으면 아 형도 그런 건 없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더 땡기고 아 피하고 땡기긴 하는데 나 온 김에 또 아 나 온 김에? 재능충이네 네 야 강량국 아 여기 소랑탕 후추랑 조화도 미쳤는데 응 그니까 응 여기에 산들이 많거든 응 그래가지고 등산객들 내려와서 먹는 데야 오응 오오 주말에 엄청 많겠다 아까 이제? 네 아 응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아침에 맑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미나 이거 좀 들어줄라 과장님 대상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아이스티를 사서 가야돼 왜냐면 아니 아까 얼음컵이랑 사보셨던데 아이스티가 없어 아니 지금 카페가 안 열었어 7세 46도 있네 여기는 평창동이라서 수아야 여기 벌써 메테오가 떨어진거 같은데 어 오빠 뿌리염색 안하는게 메타라면서요 여기 메타로가 벌써 이렇게 뿅 아까 비방에서 칭찬해줬잖아요 이게 그거래 트렌드래 요즘 멋이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다 가자 릴리트 누나가 날 기다리고 있다 릴리트 아니 릴리트 어이구 아우 잘 먹었다 맛있네 여기 좋아 딱 맞췄네 13분 남았어 딱이다 딱이다 어 배불러 여기 주머니에 공기도 좋네 아우 저거 봐 아들들 딱 이렇게 식사하시고 아침에 딱 얼마나 행복해 보여 흔변하시는데 어때 그게 저게 뭐 저게 행복이야 저게 행복이야 저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게 행복이야 행복이 멀리 없어 저거야 저것이 행복이야 아니지 우리는 밥먹고 든든하게 밥먹고 들어가서 디아블로 오픈런 하는게 진짜리 와 진짜 우리는 개 백수 중에 개 행복이다 진짜 우리 백수 중에 성공한 백수야 맞아 진짜 말도 안 돼 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진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이유 말이 안 돼 아니 아침에 밥먹고 게임하러 가는데 돈을 벌 수 있다? 심지어 지금 맞아 설렁탕 먹는데 2천개 가까이 터졌어 와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진짜로 그리고 오늘 또 그리고 오늘 또 좋은템 나오면 또 내가 또 다 가져갈 건이기 때문에 네 줄 수 있어요? 아니 끼지도 못하는걸 왜 가져가 지꺼 나와야 끼지 맞아요 뭔 말 하면 달라고 그러고 어? 지꺼 나와야 끼지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아니 근데 그런거 있지 않아? 흥비나? 디아2도 그 그 그니까 당연히 현재 디아사에 접속임 아이고야 백혜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스템이 스마트 야 기습 오픈했다는데 들어가봐 빨리 은성아 기습을 오픈했다는데 어? 기습이 오픈 10분 앞에? 아 이건 반칙이지 아 이건 아니지 아 공지를 먼저 대기율이 62만 5천이라는데요? 아니 개소리 아니 공지를 먼저 쓰던가 이거 말이 안되지 이거 에바지 우리 같이 밥 밥 대기 드신 분도 계실텐데 아침? 지금? 기습 오픈 기습 오픈 아 구라야? 기습 오픈 아니 저 서버 연료자는 어느게임에나 있어 응 아니 기아는 진짜 접속 된대 한번 들어가봐 은성아 진짜 되는거 같은데? 어 진짜 된다는데? 진짜라는 사람 있고 구라야 아 진짜 된대 저 정도면 진짜야 응 응 야 대기율만 없으면 좋겠는데? 어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 은성이가 들어가서 아니 근데 기습 오픈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말이 돼 이게? 응 진짜 된대 야 다 들어가 놔 우리꺼 다 로그인되있지? 응 은성아 다 들어가 놔 어 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 놨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희 다 그거라가지고 응 다 왔습니다 저희도 앞에 근데 대기율 있어요? 아 대기율 있대 대기율 걸고 나 머리 감아야겠다 응 설치 다 해놔서? 괜찮아 대기율 5시간 뜬다구요? 대기율 그거 문 열리는건가 혹시 진짜? 또? 문 더럽게 안 열리는데 그 파란 불빛 올라오는거 아 씨 야 근데 4인 팟 그때 해봤잖아 응 근데 이게 팟으로 하는게 훨씬 훨씬 빨리 빨리 당연히 깨는건 맞는거잖아 아 근데 솔직히 속도는 개인이 더 빨라 아 그래? 비슷할걸요? 왜냐면 이게 다수가 될 때 아 몹이 세지는거야? 그것도 그거고 응 모인이 시간도 있고 아 누가 안 왔을 때 기다려야되고 아 맞는데 그런걸 있을 때 음 타요 우승이 뭐야? 저 아이디 비번 그 메모 메모장에 적혀있어요 그거 웬 어 아 타요제외 아이디 비번 달래 타요제외? 어 타요제외? 아 나 큰일났네 어디다가 어 나한테 안 들려줘 나한테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보내줄게 빨리 응 아 나 대박 나 자동 로그인 안된다 내꺼? 나한테 빨리 보내 잠깐만 난 이미 들어갔을거야 응 배틀랜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 보냈어요 응 아 근데 너 스마트하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좋다 기억이 안나요? 어 일단 이거 수야꺼 처음꺼 응 이거 확실해? 나 보냈나? 형아 그 폰 맞아요? 이거만 보냈는데 모임? 그거 그게 비번 아니 아이디는? 아이디 그거 저장돼있어 이거는 송민이 비번? 응 응 은상아 카톡 확인해봐 아니 진짜 기습 오픈을 했다고? 말이 돼? 말이 돼? 아 에바네 밥 먹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얘 국밥 먹는거 보고 아 씨 나도 밥 먹어야겠다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진짜 오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건 아니지 그니까 내 세상이 무너졌어 지금 그니까 우리 딱 맞춰가지고 딱 진짜 딱 해놨는데 이거 하려고 25년 살았는데요 아 씨 아 김봉주 국밥 먹자 제육볶음먹었으면 이벤트도 해 그거 뭐지? 아프리아가 그 앞에 라면 집에서 대충 먹었으면 직업 전용무기인가? 제일 먼저 먹으면 뭐 상금주던데 100만원인가 뭐 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아프리카에서 이벤트 뭔데? 그 직업 전용무기 제일 빨리 먹은 BJ 뭐 100만원 이런거 아 아니야 100만원 아니고 얼마 안되는데 50만원인가? 50만원인가 100만원 그래서 나 아프리카에 올라갔어가지고 지원해주신다길래 응 했는데 컨텐츠 짜라 그래가지고 아니 유니크템이 제일 좋은거야? 주황색 근데 그 무슨 전용템이 있대 어 아 그래? 노란색이 아니야 맞아맞아 노란색 주황색 약간 주황빛 노랑빛 음 전설 그거지 민성아 1층으로 내려와라 아 아씨 빨리 가야되는데 괜찮아 아씨 지금 접속된다는 사람들 많은거 보니깐 뭐 대기열 이런게 없나보네 어 바로는 안되겠지 접속이 그 돼도 지금 접속 된대 된대 지금 오리하고 있어 한번 튕겄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잘못 열었습니다 하고 오리집으로 가자 그냥 떠도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맞배기다 그 다음 59분에 한번 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터지면은 이제 1시간 점검 아 이거 유턴마하면 우리집인데 아 기습오픈 개빡치네 아 지금 아니지 우리 딱시가 맞췄는데 그니까 그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시간 딱이잖아 응 억울하다 프레이 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 다른거 레벨업 중일텐데 프레이만 아 차맞네 안되는데 아 차가 왜이렇게 많아 출근럿이 걸렸다 출근럿이 걸렸다 아 이거 내려야겠는데 아 차를 버리면 안될까 그니까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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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아실거야 다 비켜줄걸? 아 우리 후발대네요 디아블로4 용사들이 타고있어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다 아실거야 제일 비싼 패키지 샀어요 아 국밥 오픈런 해버렸네 아 아 이것도 한 스토리다 돼지킹들 돼지킹들이랑 같이 국밥 야무시게 오픈런 갈겨 버렸네 아 근데 서버 괜찮은데? 안터지는데? 아 근데 뭐 또 몰라 이 시간에 터지는게 진짜 대단한건게 평일 아니 근데 왜냐면 전세계도 다하니까 아 저 아시아서버라서 아 그래? 아시아서버지 아 나뉘어져있어? 전세계 다같이 하면은 완전 난리나지 아 영상이 안넘어간대 그치그치 이게 테스트한거라니까 10분 일찍 아 그냥 아직 안돼 실험해본거지 아 이거 괜찮을까 하면서 드러만 가지는거네 응 다 된다한데? 은성아? 선택받은 아이들이네 예 용사들이네 그렇다 다시 한번 해봐 맞아? 일단 오늘 다왔거든요 여러분들 아 여튼 나 커마 이쁘게 해야되는데 디어블로가 이쁘게 할수가있나? 대충만 이쁘게 할수가있나? 근데 어차피 안보이지않나? 맞아 뒤통수 밖에 안보 뒤통수 밖에 안보 뒤통수 밖에 안보 아 나 처음엔 야만용사 해가지고 예쁘게 커스텀 할수가 없길래 그냥 빡빡이로 했는데 야만용 이게 체형은 크게 안바끼는거 같아 음 타요는 진짜 커스텀하지 안해도돼 응 그냥 곰 바로 시작하면 돼요? 아 저 변신하면 곰을 커스텀해징 할수 없잖아 그냥 타요라서 빨리 좀 갑시다 우리집 다 왔는데 차를 두고가자 우리집 바로 앞인데 차를 우리집 바로 앞인데 차를 왜 두고가 집을 좀 앞으로 당겨 아 여기 아 여기 그게 있어 김봉준인데? 아니 이게 신호가 막혔어 아니 차 문 열고 나 김봉준인데 하면은 문 열리지 않나 이거 아 신호가 막혀 어 마이구 이제 우리도 다 왔다 우리도 이제 지옥 들어가는거야 지옥 들어가면은 이제 아껴줄거야 어어 왔다 왔다 밀리트가 내리 준비하세요? 네 가는것까지가 스피드런이군요 아냐아냐아냐 벨트 벨트 어 내릴 준비가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내리는 줄? 이거 여기서 내리는 줄? 응 여깁니다 여기 집 내려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아니 이게 맞아? 아니야야야 야 내 차 내 차 새로 사면 돼 괜찮아 아 케이스 안났다 민상아 여기 1층에 내려온나 일로 가다가요? 일로 가요 일로 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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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눌러 빨리 타요 기술 안갔어요 딱 57분 딱 맞는데 너 아이스크림 어떡해? 아이 뭐 아이스크림 안 맞죠 이따가 아이스크림 이따가 아이스크림 응 그러자 이따가 아이스크림 튕긴데 지금 뭐 아이스크림 그건 많이 그냥 감사합니다.